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6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1번은 왜 라고 하는 동사가 있구요 그 다음에 윗줄이 있고 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우리 딱 보면 은 동가 그리고 밑줄 그리고 명사가 있어요 근데 그 동사가 어떤 동생을 봐야 되는데 사명식 동산의 외에는 몸을 입달한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명식 동사 목적어 사이에는 여러분 거기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절대 부산 안되구요 누구를 꾸밀 수 있는 그치 그 바로 뒤에는 명사로 꾸밀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형용사 겠죠 그럼 a b c d 에서 형사 차면 a 랑 b 는 동사니까 아니구요 그럼 c 랑 d 가 형용사 적으로 쓸 수 있죠 d 는 원래 형용사 고 c 러트 겨우는 프로텍트라는 동사에다 e d 를 붙여서 우리가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c 랑 d 중에 우리가 어떤 하였어야 되냐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과학을 여러분 가 글을 쓰는 뭡니까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보호를 받는게 아니죠 그래서 c 는 의미가 어색합니다 보호 받는 안경 마련해서 그래서 보호용 안경 또는 보호하는 안경 이라고 하는 t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볼게요 62번은 여러분이 우리가 온 비즈니스 얻으세요 온 비즈니스는 중간에 보면 뒤쪽에 있죠 온 비즈니스는 이거는 어 사업상 또는 우리가 업무상 이란 뜻이구요 그 다음에 포 플레이저 이건 뭐냐면 이거는 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중요한 게 있죠 별표 치십시오 여러분 리가드 레스 오브에다 이 통치로 내무치고 외워주세요 리가드 레스 오브는 뭐 뭐에 상관없이 라는 뜻인데 외더가 에서 접속사 에요 그래서 취해 주어 동사 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어 리가드 레스 에서 조사 하면 주어 동사 하든 여부에 상관없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뭐하든 그죠 런던에 오는데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놀러 오는 것인지 상관없이 렛 병령이죠 r 에어라인이 뭐 너를 거기에 데려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거는 무슨 항공사 홍보접지에 나 있을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63번 볼게요 여러분 63번은 잉크리지 라는 단어의 동사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형식을 알고 있으면 한방에 풀 수 있는데 잉크리지는 일형식과 삼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삼형식 이라는 뒤에 목조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일형식 이라는 것은 뭐가 있으면 됩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되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게 아니라 우리가 문장 구속 요소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역할할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나 동사나 형용사 얘네가 오면 안된다는 건데 그 뒤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씬스가 있어요 여러분 씬스가 뭔가 씬스 씬스는 접속사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잉크리지와 연결되는 아이가 없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뭘 넘는가 부사 그래서 정답은 a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테드씨의 가장 최신의 책의 판매가 증가했다 엄청나게 꽤 크게 상당히 증가했다 뭐 이후로 씬스 어 그 퍼블리셔 가 출판업자 가입 스타티드 액티브 액티블리는 어 적극적으로라 되죠 적극적으로 그거를 홍보하기 시작한 이후로 저 어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6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4번도 마찬가지 빈칸이 있으면 물론 빈칸 앞뒤를 확인하는게 먼저긴 하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동사 부터 확인하는 건데 사실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여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이 수고를 외우고 있다면 아주 간단한데요 인 리스판스 2 그래서 인 리스판스 2 뭐 뭐에 대응하여 뭐 뭐에 대응하여 몸을 반응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수고 외움을 끝나는 건데 혹시 이제 아직 모르신 분이 때 설명을 드리면 인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abc 중에서 명사는 뭐 바뀌었습니까 c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답은 c 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 드시구요 해석을 해드리면 알 벨리에 있는 알 벨리 지역에 있는 파마들이 전 농부 들이죠 농부들이 어 쌀 틸 해부 쌀지 시작했다 벌어 그로 잉 장물 기르는 거죠 와이드 브라이트 어 다양한 더 다양한 더 많은 훨씬 더 넓은 종류의 오간의 페이터 볼 수 있어서 어 유기농 야채들 유용 채소들을 기르는 걸 시작했다 뭐에 대응하여 그쵸 고객들의 아카소 수요에 대응하여 또는 반응하여 응답하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65 보면 요 65번 여러분이 통치를 외우셔야 구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낫이 있는데 내 시설 리가 답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답입니다 그냥 그렇게 외워 드세요 낫 내 시술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말고 다른 세트 하나 있는데 언레스 란 단어가 나온 다음에 보기에 얻어 와이즈가 있다 또는 보기 얻어 와이즈가 있는데 만약에 아 문제 얻어 와이즈가 있는데 보기 언레스가 있다 그럼 둘은 무조건 하나 보세요 항상 순서가 언레스 얻어 와이즈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레스 얻어 와이즈는 뭐냐면 뭐 뭐 하지 아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인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공지사항이 없다면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뭐 이런 개념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여세요 낫 내 슬 랑 언레스 얻어 와이즈 낫 내 썰을 리는 이건 뭐냐면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터즈 에리터는 저 이거 뭐냐면 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이죠 이것은 데 피엘 인 디스 뉴스페이퍼 그래서 이 뉴스페이퍼 이 신문에 나오는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 이거는 드나 하지 않는다 뭐 반드시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뭡니까 리플렉트 반영하진 않는다 뭐를 어피니언서 어 뉴 리포트 그래서 n 리포트 그래서 실에서 사람 신문사의 글을 나 글을 올릴 때 심사 글 올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보면 독자 기고란 이런 데다가 이거는 독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우리 신문사 의견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볼게요 66번은 여러분 이거는 어 크리티컬리 어클랜드 역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엠 엠 엠 엠티 씨죠 엠 어 마이아티 씨는 근데 이 사람 어디냐면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어 카페에 자 h 카페의 이 사람은 이 썰 리스펀트 는 수혜자 제 받는 사람 무조 받는 사람 올해의 아웃 스탠딩 칩 어월드의 상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밑줄에 정답이 씁니다 크리티컬리 어클랜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서 크리티컬 여러분 치명적인 중대한 이런 비판적인 이런 말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크리스지 뭡니까 이거는 이걸 비판이죠 비평이나 비판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67 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전체적인 글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 이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보울스란 단어가 있으면 전치사와 뭐 사이에 명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뭐라고 하십니까 형용사 그래서 이건 사실 잘 모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a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왜 a 블록 끝나면 일반적으로 거의 다 형용사 거든요 그쵸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볼 그릇에 담겨 있으면서 자칭 담겨 있으면서 이 딜리셔스 밀은 그죠 오프를 제공한다 뭐를 그레이 테이스트 테스트 맛있죠 그래서 훌륭한 맛과 그리고 온리 튜 그램 2 그램 밖에 안된답니다 어디에 펄 서빙 8 서빙은 1회 제공량이란 뜻이며 그래서 서빙은 그래서 1회 제공량 당 자 지방을 2 그램 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리우저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우즈는 재사용하다 라는 뜻이죠 재사용하다 자 그 다음에 어 68번 보겠습니다 더 가 있네요 여러분 앳더 땡땡인데 여기는 진짜 빼도박도 못해 무슨 일입니까 명사 명사 있어요 명사 있습니까 명사 abc 명사 그 명사 여러분 딱 봐도 우리가 느낌적으로 딱 찍을 수 있어 뭡니까 원래 이제 대부분 티어 요인으로 끝나면 대체로 명사인데 무조건 명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얘가 명사 줘 그래서 아 때 크리션 이라는 것은 자 이제 그리시는 디스크리션 이죠 디스크레이션은 뭐냐면 그 사람의 판단력 이란 말 되구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어 재량 이란 찐의 체량 그래서 데드라인 리스티린 더 탁 더 디스 컨트랙 이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 등록되어 있는 튼 어이 데드라인들은 전제 드라인은 아 서브젝트 몸 할 수 있다 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체인지 편할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엣더 아지 스크레이션 어 프리트 매니저에서 pm 프리트 매니저의 뭐의 재량에 따라서 변경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여러분 해지란 단어가 있는데 뒤에다가 원 어 보니까 느낌 해지가 있고 땡땡 어스가 있네요 근데 대신 내 아하 이걸 보겠구나 여기 밑줄에 있는 아이가 목적어를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요 어스 란 단어와 대시란 대절 전체를 받을 수 있어야 되요 그럼 몇 형식 4 형식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아이는 인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폼 끝났어요 여러 익스플레인 절대 안됩니다 익스플레인 사명식 동사야 제가 몇 번이겠죠 익스프레스 역시 사명식 동사고 인과 역시 인과는 일 일삼이 다 되긴 하는데 어 근데 얘는 사형식은 안되요 이게 이런 형태 안됩니다 사람 대절 이렇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b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미스터 sc 가 sc 가 말하기로 우리에게 말했다 뭐라고 고객은 받아야 한다고요 텍스의 섬유죠 섬유 또는 우리가 어 뭐 직물 이렇게 얘기하죠 직물 보통 직물을 우리가 색사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옥감 옥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옥감 샘플들 언제까지 by the end of next 다음주 말까지 그래서 이건 다음주 말에 아니라 다음주 금요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시는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70번 보겠습니다 70번은 여러분 슈드란 단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a b cd 에 다 동사 원형이죠 깔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리모브는 제거하다는 뜻이구요 리볼브는 돌리다 인데 이게 어떻게 돌리는 걸 얘기하냐면 공전시키나 사실 회전시키는 거에요 회전 그 다음에 턴 턴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돌리는 거죠 회전시키다 그래서 in order to prevent 소스 저에서 폼 인데 폼의 러 프롬 러 프롬 프롬 스티킹 그 소스가 스티킹 다 우리가 여러분이 가 스티키 스티키 라는 것을 좀 끈적끈적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소스가 그죠 아 이렇게 말라 붙어 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는 보인다 꾸준히 저주한다 세졌다 라고 하는 a 가 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자 컴퍼니스 크레딧 카드 컴퍼니들은 자에서 중요한게 투 루즈 라는게 내 투 루즈는 뭐냐면 투부 정사 잖아요 여기서 애 투부 정사 쓸 수 있는 아이는 a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가 답입니다 끝 여러분 외우셨잖아요 그쵸 아직 안 외우신 분이 있으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리스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xpect 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써요 그래서 정답은 a 하고 끝납니다 왜냐면은 왜 a 하고 끝날 수 있냐면 a 만 뭐 하냐면 투부 정사 목적으로 쓰고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봤어요 다 일반 명사 목적 씁니다 그래서 안되요 그 심지어 뒤는 일형식 이죠 자 그럼 그렇게 한 번 이는 예상한다 뭐 하는것을 주로 썸 프로 커서 먼저 컷 고기들이 이를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먼저 언제 왠이 비가 없네 썰 2 레이스 인터넷에 뭐 이자율을 올릴 때 이자율을 올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고잇들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되겠습니다 자 72번 볼게요 플레이드란 단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프롬프 틀리 투 웨어 여러분 프로 플레이 투 퀘스 전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a n 썹니다 n 써는 대답하다는데 문제는 n 써는 뒤에 프롬프 틀리라고 쓰면 안되구요 아 쓸 수 있어요 다만 어떻게 가는게 되냐 결국은 뒤에 목 명사 목적어 와야 됩니다 n 써는 근데 명사 목적 없잖아요 그래서 n 써는 안되요 그래서 리 스파입니다 여기 프롬프 들은 수식어가 그냥 들어와 있는 거고 원래 리 스파인데 투더 캐션 쓰죠 그 질문에 반응하다 대답하다 응답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슈드 애니 이제 프라블람 스위드 프로 더 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가정법 미래 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혹시 생길 이었겠지만 만약에 더랑 그 제품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어 원래 이 문장은 이즈가 있구요 입 애니 브람 브람스 어 위 프로덕트 그 다음에 슈드 어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플리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면서 리 스파 안드 있죠 정답은 c 가 되겠습니다 음 알려주는 게 아니구나 플리스 리 스파 안드 프롬드 캐스 점 프롬 커스터머 만에 문제가 생기면 그죠 고객에게 바로 반응해라 이런 말이 되네요 그래서 잘못되네 그래서 플레이스 리 스파 안드 투 캐스 천스 그 응답을 반응해 워터 고객으로부터 온 그 질문에 반응을 프롬프 들리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입니다 73번 자 이거 콤마 담아 볼까요 유일로 넌 알게 될 것이다 왓 타고 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쥐 중에 뭐냐면 더 리더 인더 올 체리엔 베이크를 그래서 어 우리를 저 월드 리더 라고 제걸 체리안 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이걸 전 전 지형 이라는 데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냥 암에 시키기 뭐라 되지 우리 우주란 말로 그를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뭐 이 정도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현재는 가장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지형 모든 지형에 다 쓸 수 있도록 이게 체리안 이란 단어가 지형 짐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형 짐을 에 다 쓸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리더로 만들죠 월드 리더 월드 리더 그럼 여러분 몇 형식 동사가 필요할까요 우리를 뭘 만들었다 그래서 5 형식 동사가 필요한 상태인데 이 중에서 5 형식 동사는 뭐 바뀌었습니까 아 물론 어 에이 더 되고 시티도 5 형식이 되긴 하지만 지는 사육 동사에서 뒤 동사 원형 뭐 어디에 그 어스 다음에 다가 동사의 원형이나 아니면 ing 나 또는 pp 형태 즉 가고 분사 형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 가 되겠습니다 맥스 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너는 무엇이 우리를 월드 리더로 만드는지 알게 될 것이다 란지 되겠습니다 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여기서 이제 그 뭐 뭐 하면서 이제 겟잉 비하인드 라는 것은 뒤에 있는 거죠 더 윌 윌은 여러분 전대 우리 차에 운전대 뒤에 니가 어휘 처스트 어 인해 그레이드 인해 그레이든 시어 시작하다 개업 하답니다 그래서 발표한 거죠 우리가 최신 공개한 차에 니가 앉아 보면 이제 앉아 원 그 밀 아빌 디안 잡으미로 윌 이라는 그 운전대요 운전대 뒤에 앉아 보면 너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대단한 대단한 월드 리더로 만드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해서 정답은 맥스 가 되겠습니다 자 74번 볼게요 어 여러분 보세요 애가 컨설팅을 윌 어 세브로 프로덕트 했어요 그럼 뭡니까 몇 개의 제품을 뭐 했답니다 비커드 했냐면 대입을 썸 그것들이 보다 dp 결함이 있어요 앤드 그리스 오대 워 롱 얻을 다른 또 심지어 다른 것들은 주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합니다 그죠 무슨 컨설팅에 있는 미스터 제임스 가 마크 다 견을 전부 다 돌려보냈다 해서 정답은 a 가 되겠습니다 b 는 안되요 b 여러 개인 기분 좋다고 샵 쓰면 안됩니다 왜냐면 지금 결함 있는 거를 샀다 으로 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a 리턴드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어 드라이드란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음 조롱하다 이제 조롱하다 딜 아이들은 조롱하는 조롱 상관없죠 이상 그 다음에 x 파일 된 향후 이런 식입니다 뒤에 명사 목적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a 가 되겠습니다 리턴 데가 정답 돌려줬다 한번 반품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75 뭐겠습니다 75번은 여러분이 자 원래 이 b 리퍼드 에 투는 뭐 뭐 이제 뭐 뭐를 말하다 이런 뜻인데 뭐 뭐를 언급하다 이런 말이에요 빌리 퍼를 주는 몸을 언급하다 근데 에지 모모 니까 그쵸 언급되는 거죠 세일즈 디비전은 언급된다 뭐로써 뭐로써 언급이 되냐면 most dedicated and talented 팀 그래서 가장 헌신적이고 재능이 있는 팀이라고 우리 홈컴퍼니 여임은 이 회사 전체에서 그래서 회사 전체에서 가장 가장 어 헌신적이고 재능이 있는 팀이라고 불리운다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b 탤런티드 가 되겠습니다 76번 76번은 미스터 sc 가 갖다 타이페이 로 뭐 하려구요 스피치 하려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죠 어 기버 스피치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여러분 정답이 기버 스피치 되요 외우세요 그래서 얘 말고 또 있어요 딜리버 스피치 del i ver 에서 딜리버 스피치 도 이렇게 정답이 되구요 그 다음에 메커 스피치도 정답이 됩니다 3개 알아주세요 기입 딜리 메이커 스피치 3개 기우 스피치 그 다음에 딜리버 스피치 그 다음에 메커 스피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쓰는게 딜리버 스피치의 참고로 그래서 어 국제 뭐 뱅킹 프로세에 대해서 저 스피치 하러 갔다 이러면 되죠 오픈은 오픈 스피치 아마 스피치는 오픈 단 말 안됩니다 오픈은 컴퍼런스 안되고 또 오픈 안되어 일렉트는 뽑다구요 토크는 아예 안됩니다 왜냐하면 토크는 뒤에 명사를 쓰면 안되는 일 형식 동사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77번 여러분 77번 아마 b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텐데 그건 왜 bs 있냐면 내가 봤을때 이거 제대로 이해를 안하고 그냥 막 하니까 그래 천천히 여러분 급하게 풀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플레이스 빌 아웃라 섹션 오더 폼 그래서 마지막 섹션 이 폼에 이 서류의 마지막 거를 다 각각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 쓰세요 근데 쓰세요 그럼 또 안되는 거에요 이미 썼는데 그래서 b가 안되는 거에요 에디테치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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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다 어테치의 반대는 뜯어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샌디 백 투어스 바이 펄스트 펄스트 메일 에스 파스 불 저 1등급 메일로 어뜸 우리가 들면 뭐 이길 특성이 되겠죠 이걸로 에지 순회지 파스를 가능한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다시 되돌려 보내주세요 그래서 디테치가 되지 여러분 와 있으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아셨죠 에 자 그 다음 반성한 게 아니라 그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생각을 하고 우리 문제 푸셔야 되요 생각 생각 없다는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어 앞뒤의 정황상을 잘 보시고 하셔야지 우리가 그냥 뭐 어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되요 자 78번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여기 뒤에 온 이예요 온 그래서 여기 몰 된 유저를 평소보다 많이 나 뜻인데 평소보다 많이 샀다 가능해요 평소보다 캐시 드는 이건 말이 안되고 평소보다 많이 캐시 했다 이거는 말이 안되니까 일단 이건 두구요 캐시 드는 참고로 현찰을 로 뭔가를 어 지불하다 이런 뜻인데 영소도 아닌 현찰 됐다 음 뭐 대답시다 어플이 되는 요 평소가 더 많이 가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플은 는 저 어플은 뭐 말 아 뭐 말을 살 여유가 있다 이런 짓인데 말 안되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abc 골라야 되는데 문제는 그 뒤에는 온 때문에 온 그래서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온 머머를 쓸 수 있는 표현은 여기서는 스팬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해서 스팬드 모드의 뉴 절 평소보다 더 많이 썼다 줘 퍼스널 퍼스널 디파트먼트가 뭐한데 온 미셀리를 쓰는 음 음 아 어 미스 썰이 미 애교 어떻게 바라나 미쌀 미어스 미쌀 미어스는 뭐냐면 잡다 아니다 잡동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잡다 아이템들을 사느라고 지난달에 그걸 사느라고 돈을 평소보다 더 많이 썼다 해서 정답은 스펜트 가 되겠습니다 아 79번 이어 79번 은 여러분이 얻어 좀 아쉽게 뒤에 대절을 쓸 수 있는 친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인플런스 는 자 인플런스 는 명사로 되구요 그 다음에 사명식 동사로 누구 누구에게 감 더 뭐 영향을 끼치다 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사람에게 주로 많이 쓰죠 그래 뭐 이거 말고 사람하고도 여러가지 뭐 영향을 끼치다 할 수 있는데 어 인플런스 는 에 그냥 뒤에 바로 이런 명사 목적을 씁니다 그래서 안되구요 오프 제공하다 삼사 형식 동사 줘 이것도 역시 뒤에 대절을 쓰지 않습니다 투명사 쓰는데 대절은 안써요 자 그 다음에 리셀 리셔브는 예약하다 라는 뜻이 예약하다 예매하다 준비하다 미리 따로 두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일반 명사 목적을 씁니다 그래서 안되구요 서제스트는 뭐가 가능합니까 얘는 일명사 목적을 쓰지만 또는 무엇입니까 ing도 쓰고 대절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그냥 딱 보면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교재 당위성 이라는 게 있어요 삼형식 동사 부분에 보면 당위성 이라는데 뭐 뭐 해야 한다 라고 제안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어 미스 에스 씨가 저 시양이 미스 싱씨가 말했다 그죠 제안했다 나에게 뭐라고 내가 운전하라고 와일마인 이스빙 리필 내 차가 어 이거 나왔어 좀 이 부분 좀 이해 안 되는데 근데 뭐 어차피 뭐 어 해석하시면 이런거죠 개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 차가 지금 내 차가 고장나서 지금 수리되는 동안 컴퍼니카 아닐겁니까 회사 차를 운전하라고 제안했다 되죠 정답은 그래서 d 가 되겠습니다 자 80번 우드란 단어 뒤에 있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 해야 되는데 a b c 다 동사 원형이네요 동사를 살펴봅시다 일단 a 어드마이어 라는 것은요 또 몸을 존경하다 공격 아 공경하다 저 또는 감탄하다 칭찬하다 뭐 이런 뜻이구요 그 다음에 땡 그런 누구누구에게 고마워 에서 최대 사람 목적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땡큰 안돼요 왜냐면 뒤에 사람을 써야 되요 땡 그 사람 어쩌고 저쩌 기본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컴 환영하다 뭐 출고 하다 고마워 하다 반기다 이런 뜻을 갖고 어떤 어떤 거에 대해서 어 잘 왔다고 생각하다 저 기꺼이 받아들이다 이런 말이 되고 어플 에이지는 평가 하답니다 평가다 뭘 평가하냐 그 사람의 능력 또는 어 그 다음에 어떤 업무양 업무치 저 이런 것들을 평가다 뭐 톤 세금 이런 것도 가세하다 이런 말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는 웰컴이 가장 적당한 답이죠 보세요 안벨이 인초에 시드 인 어두워 타이스드 포지션 나는 그 뭡니까 광고 된 그 직책 그 자리에 나는 대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싶다 라는 우드 웰컴 더 포추니티 내가 기회를 받아들이고 싶다 라는 뜻이죠 아 기대를 받아들이는 걸 내가 원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또는 당연히 기껏 받아들이 더 뭐 할 기회 2 디스커스 마이 컬리 피케이션 드리드 유 너와 나의 자격에 대해 나의 자격에 대해서 너와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인 펄스는 직접 얼굴 만나서 라는 뜻이죠 얼굴은 얼굴을 보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 가 되있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면접을 신청한 사람들이 쓰는 편지 글의 마지막 부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맨 처음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